5시 20분 머리띠를 한 인형 이게 떨어져서 맞아서 아팠어 위로 올려놓던 거 알았지 5시 20분 새벽에 일어나다니 두 번씩이나 이 거지같은 밤에 버려지다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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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야 할머니 추워 추워 지금 머리 감고 5시 38분 새벽에 일어나다니 잠을 잘못해가지고 너무 일찍 짜서 일찍 일어났나봐 말린 귤인데 꼴찌가 먹는 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탕후루 좋아하는데 그 맛이라 먹으라고 혹시 잔티비죠 한 6개 이상 깐 거 같은데 역시 이 맛은 이길 수 있는 걸 못 봤어 아직까지 진짜 이렇게 드셔보세요 여러분 제가 먹어본 자연간식 중에 제일 맛있어요 약간 약간의 토양불굴 같은 그런 물굴맛 아카시아꽁 담고 자파꽁 사양불교 써있거든요 근데 진짜 맛있어 1kg이 나는데 되게 양이 많은데 조금 짜서 먹는 건데 맛있어 이만큼 남았어 맛있어요 설탕물에 찍어 먹는 맛 꿀이 괜히 꿀이 아니구나 달콤해 살찌 거 같은 맛 불젤리 같은 제가 이거 다 먹어 치울건데 이거 다 먹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조금만 더 먹고 한 이거 까짓 먹고 집 좀 자다가 아니면 좀 누워있다가 회사 갈려 그리고 교금이라 좋네요 불금의 여유 행복 불금의 여유 행복 마감으로 반성 들어오고 욕먹고 지점자님한테 잔소리를 읽고 실장님한테 잔소리를 읽고 그래도 어제는 일이 좀 잘 풀려서 다행이었는데 오늘 어떨지 모르겠네요 돈 받을 게 있어서 페이백 이벤트로 받는다니까 많이 받으면 그걸로 무장난 전기장판 사고 좀 적으면 고객님 선물도 살 건데 근데 적어도 고객님 선물은 사려고 전기장판을 못 사더라도 오늘 회사 가봐서 확인해보고 결정해봐야 돼요 맛있다 일단은 내일 월급 받아 사도 되니까 진짜 맛있어 손이 멈출 수가 없네 너무 맛있어 진짜 버전만 안 치고 이렇게 진짜 드셔봐야 돼 완전 새꾸맛 환상일 것 같아 불 별로 안 좋아하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저울 리저트요? 딱 브리아이 영양간식에도? 딱 진짜 너무 맛있어 몇 번에 말하게 됐던 줄은 만족스럽다 맛있어 좋아 행복해 눈살인 거 봐 미쳤다 추워 추워 오늘 좀 늦게는 하던데 눈살인 거 좀 근데 진짜 오랜만에 먹고 전부 없었구나 응 응 응 응 응 응 진짜 안 넣어졌네 저희는 우스게스에 낭만히 포함된 일이 있습니다. 힘듦에 받고 왔다. 50g까지 썼다. 엄마 사고 싶으래.. 돈이 아파서 못 샀다가 월급날이니까. 쎄데없는 거 무치하게 딱 좋아 여기에서 여기저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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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장 사장이나 돼 여기저기서 여기저기서 흰색도 있는데 흰색은 덜 귀여워 흰색도 있는데 흰색은 덜 귀여워 흰색도 있는데 데인보 offers 다iasm 2년 전 3년 Kg 서스 사장장장 0Cm 예수 아 혹시 두 보니까 ex의 비트도 별끼네 아주 기묘하게 하고 싶은데 안 사네 없어들어 옛날에는 저 색깔 다 들어가 있는데 풀면이 없는데 이건 흔들고 흔들고 깜짝 놀라서 목걸이를 만들겠다 귀엽다 결국 사갔네 가자 천천히 파티 파티 여기가 파티 파티 안 사왔지만 손에서부터 밑에서부터 밑에서부터 파티만 먹으면 파티만 먹으면 스태프 왕이 왕이 멜로밀리 구입 사장님 사장님 마이 우유 와 cooked 아빠 신고료 우리는 당관상 자기가 사온 거를 내가 먹는 거는 배고픈 먹을 수 있지만 기분 나쁠 수 있지 근데 나도 바로 차려줬는데 끈 오빠를 말로만 함부로 막 차지났어 오늘 제 저녁은 푸짐하네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거기 샀대요 안 먹으면 샀으면 낫지 너무 무자마자 밥 차려주는 게 쉬운 줄 아나 혼자 깡아주거든요 그래도 쉬운 일은 아니라고요 귀찮다고 피곤하다고 고기가 좀 남았어요 고등어랑 열물인지 조금 남았는데 꼬시고 귤 고구맛게 거의 다 먹었고 새로 짤게요 어 트림 나왔다 귤하고 또 배고파서 고기 좀 먹었다가 화만 내고 욕만 먹고 고기가 18,000원 짤려서 내가 다 먹는 것도 아니고 큰오빠도 만들어서 해줬는데 짜증나 다 처려줄게 쥐가 차였어 뭐지 어쨌든 아이고 어쨌든 쥐가야 쥐가야 맛있다 마른 귤이 진짜 맛있는 거 아세요? 귤이 마른 날아야 맛있어 쥐는 회덮밥 먹었다고 그러면서 집에서 자기 혼자 맛있는 회덮밥 먹었으면 됐지 욕심맛이 많아서 까짓나. 어쨌든 맛은 있다. 묻었어. 귤이 진짜 최고인 조합이야. 주말에는 집에 방에서 있다가 안 나가고 쭉 쉬면서 리뷰할 건 리뷰하려고요. 오늘 산 물건들 있잖아요. 다이소에서. 그것 좀 리뷰하면서 보내세요. 하루하루. 아 근데 고기보다 귤이 더 맛있는 거 싫어하냐. 근데 젤리같은 맛있습니다. 근데 영상 본 사람은 궁금해서라도 해먹겠다. 벌써 싼 개를 찍었어. 3개 남았거든요. 금방 다 먹을 자신있다. 탕으로 자신 없는 분들은 꿀에 찍어 드셔보세요. 설탕이 녹음맛 나. 비슷한 맛이 난답니다. 너무 맛있어. 색깔도 막. 색깔도 막. 색깔도 좀 막. 색깔도 막. 이게 좋은 점이. 하나를 떼서. 듬뿍 찍어 먹으면. 꿀맛이 많이 나거든요. 근데. 두 개를 떼서 한쪽 면에만 버리면. 그냥 귤 맛도 같이 느껴져. 그래서 맛있어. 오늘 이렇게 먹고 좀 쉬다가 잘자 합니다. 난 일 너무 대충했어. 귀찮고 피곤해서. 그래도 요금할 건 요금하고 왔는데 제가 갈 거 하고 왔는데 7,000원짜리라 딱히 저한테 도움은 안되구요. 오개님한테는 좋겠네. 11월달 고객님은 중에서 한 명은 자기가 새로운 특약 가입하겠다고 하고 갑자기 부모님을 상의해봤는데 안한다고 그렇게 말라 했다고 그러는데 안해버리고 마감날에 엉? 분명 내가 정해달라 했는데 마감 전날 하던가 마감 후에 나 뒤늦게 빼고 계약 빼고 그러고 일명씩도 없는 사람한테 내가 왜 그래야 되냐고 싸가지고 얘기하고 주인님한테는 약간 또라이 같아. 결국은 내가 계약 취소해줬어요. 스트레스 많이 받은 날인데 스트레스 많이 받은 날인데 모아도가 세서 좋긴 하네요. 월급 적게 받는 내가 서럽지 뭐 그래도 엄마 고개 사온다 했으니까 그거 먹고 그냥 화나 풀긴 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급하게 마무리되는 하루 안녕 안녕